안녕하세요. 효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른 언어로 보고 싶다면 설정 자동자막에서 우리나라 언어를 선택하세요. 오늘은 뼈를 강화시키고 허리통증과 어깨통증 완화해줘온 천연치료제 음식 두가지 알려드립니다. 노년에 많이 생기는 허리통증을 완화해주고 중년에 많이 생겨 고통을 받는 오십견을 완화하여 어깨통증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자 방민정님의 요통과 어깨통증에 좋은 천연치료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압 시작합니다. 호박구지 천연치료제 음식은 뼈강화, 허리통증, 어깨통증을 완화하는 데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애호박 한개를 준비하여 깨끗이 씻어 수분을 제거하고 얕게 잘라 말려둡니다. 농촌지능청 자료에 따르면 말린 애호박인 호박꽂이는 항산화 성분 베타카르틴 성분이 많습니다. 또한 칼슘, 비타민 A, C, D, 엽산, 마그네슘, 인, 망간, 아연 등 무기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호박꽂이가 뼈를 편튼하게 하고 허리통증과 어깨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린 애호박의 많은 베타카르틴은 허리와 어깨에 염증을 완화해주고 예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골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C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때문에 중년과 노년에 많이 생기는 허리통증과 어깨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호박꽂이와 같이 먹으면 뼈를 편튼하게 하여 허리통증과 어깨통증에 좋은 음식은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칼슘, 망간, 폴리페놀,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 비타민E, 트리토판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영양저널, 2007년 1월호에 게재된 연구 논문입니다. 호두 속 알파, 리놀렌산, 오메가3를 섭취할 경우에는 뼈 건강이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년과 노년의 뼈에서 골 생성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가운데 골 흡수를 감소시켜 골 대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말린 호박과 호두를 같이 먹으면 척추관절염증, 어깨관절염증 등 관절염을 완화하고 뼈 강화, 골다공증 완화, 허리통증, 어깨통증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호박꽂이와 같이 먹으면 좋은 천연치료 음식 두 번째는 허리와 어깨관절염증에 좋은 음식 꿀입니다. 꿀은 천연항생제 식품으로써 항염증 효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년과 노년에 잘생기는 허리, 척추, 관절과 어깨관절에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허리나 어깨에서 염증으로 생기는 상처의 분민물을 감소시켜 주는데요. 이로 인해 허리통증이나 어깨관절통증을 억제해주고 관절부중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뼈 건강에 좋아 허리통증과 어깨통증에 좋은 음식 호박꽂이천연치료요리법 알려드립니다. 재료는 호박꽂이 30g, 호두 25g, 꿀 3스푼을 준비합니다. 비타민C가 많은 호박꽂이는 영양분 손실을 줄이고 타지 않도록 팬에 살짝 볶아 준비를 합니다. 말린 호박인 볶은 호박꽂이는 잘게 잘라 분쇄기로 헐거나 절구로 빻아 가루를 만듭니다. 어깨 염증 제거와 어깨통증 제거에 좋은 호두는 분쇄기로 분쇄를 하거나 잘게 으깨줍니다. 허리 염증 제거와 허리통증 완화에 좋은 벌꿀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벌꿀로 준비를 합니다. 갈아 넣은 호박꽂이 가루와 분쇄한 호두, 천연 벌꿀을 모두 넣고 혼합해 완성합니다. 병에 담아 밀봉하여 시원한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어깨통증과 허리통증에 좋은 음식 호박꽂이 먹는 법은 10일 동안 매일 한 스푼씩 공복에 먹습니다. 2일 동안 몸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시 10일 동안 먹습니다. 노화 현상 때문에 나빠지고 있는 어깨 건강과 허리 건강이 걱정된다면 말린 애호박인 호박꽂이 천연 치료제 음식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말린 애호박에는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많이 섭취하면 안됩니다. 약이 아니며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 건강상태나 체질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시청, 구독, 좋아요, 댓글 감사합니다.